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침 두부에 계란말이 2개 짭조름한 김에 우거지 치즈인 것 같은 그런거랑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어머님 때 왔는데 지금 배가 아주 출출합니다 반찬은 없어도 배고플 때는 시장의 반찬이기 때문에 맛있게 잠깐 한그릇 먹고 예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지진 것만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끝내줍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 아내 잠깐 볼일이 있다 그래서 어디 데려다주고 아기랑 어머님 때 왔는데 잠깐 맡겨놓고 저는 밥먹고 집에 빨래놓으러 가야됩니다 아내가 미션을 줬기 때문에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살짝 왔는데 지금 맑아지면서 오전에 미세먼지를 잠깐 봤었는데 수치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1이랑 7인가 아주 좋습니다 어우 어우러가지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저녁에는 이따 봐서 안에 피오파로 갔다가 간단하게 외식을 하던가 제가 아직 남자들처럼 대체공휴일이니 공휴일이니 온전히 쉬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할걸 하면서 오후에라도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됩니다 어느새 밥이 이제 공짓밥은 그냥 술술 들어갑니다 술술 들어갑니다 주문에 오시는 깔끔하게 다 먹었고 대체공휴일 마무리 잘 하겠고 다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